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뽑고 먹어야겠어. 요크할 맛있어. 번만 더 먹어야겠니?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. 가자. 지금 뭐 나왔지? 그늘에 전차를 터누라이시니. 아, 맛있게 잘 먹은 것들이 또 잘 먹어요 ㅎㅎ 그 땅이, 해물간 자자가.. 흐흫흫흫흫 흐흫흫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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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두두 흐흫흫 흐흫 흐르투두 투두투두 투두투두 호피다아 영지 좀 따를 필요 없지 어, 네네 오, 우와 오, 오오 맛있게 먹으면 좋지? 약돈 아니다. 저거 먹으면 좋지? 나가면 좋지? 그럴 것 같아. 아유, 먹을래. 30분까지 올라가더라고. 내일 모레부터. 오늘의 주식사는